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은 없다면서 기회는 더 달라니 너무 파렴치한 것 아닙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해운대 유세를 통해서 현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쏙 발뺌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궤변은 난생 처음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100일도 안 되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100일이 아니라 지난 700일 동안 대통령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것도 심지어 황쾌자라고까지 불렸던 한동훈 위원장의 고백 치고는 너무 비루하고 비겁한 것 아닙니까? 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집권 여당 대표 앞에서 정말로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구질구질한 투정은 우리 국민들 앞에 아니라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 앞에서 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은 것이 대통령이지 우리 국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같은 연설에서 반성한다 왜냐하면 정부를 맡은 사람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법이고 하루만 겪어봐도 충분히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100일이든 700일이든 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행태는 충분히 겪을 만큼 겪어봤고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일말에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냥 지금 즉시 내려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